여기 발발이에요! 저를 따라다닙니다 여기 상자가 발이 달렸어요 열면은 상자 템이 있는데 야 일로와!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오 여기 움직인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택 오브 더 비팀 특공부대의 공격 오늘 3일차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2일차 때까지 신기반기한 것들 좀 많이 해봤죠? 저기 뭐 비코니는 저 뭐 노래 나오는 총 들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닭은 또 마법의 지팡이 저희가 아주 고생해가지고 2일차 때 만들었는데요 이거 타고 있어요 야 근데 너 손에 들고 있는 거 뭐냐? 이거? 냉동참치 냉동참치도 있어? 이게 뭐지? 아무튼 이따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잠뜰이가 왔어요 그동안 5만원짜리 컴퓨터라 못했는데 얼마 전에 이 컴퓨터를 100만원 넘는 걸 사더니만 이제 된다고 거만해졌어요 합류했다고요 아휴 스컴들이 어디서 반박할 수 없다 딱 할말은 없네 그러니까 제꺼보다 좋아요 아무튼 이제 잠뜰이도 왔으니까 은근히 좀 브레인이잖아요? 모두들 좀 연습하라고 해서 재밌는 거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야 그거 냉동참치부터 좀 보자 이거 뭐야? 네 어디서 났어? 냉동참치 그냥 광케다보면 나와 광... 아니 그게 말이 돼? 광산에 막 얼어있어 그게 보니까... 아 야 냉동참치가 아니라 그냥 냉동 고기네 아 그래? 그거야 포실모드에 있던데 어떤 거? 어 맞아 맞아 화성모드 있네? 나 때려봐 그걸로 왜? 그래 참치가 왜 광산에 있어? 이거 아파? 어 뭐야? 깨져 야! 부서졌어 한 번에 깨졌어 월드로 장난치면 안 돼 아이 그러네 아니에요 얼어있어가지고 치면 부서지네 데미지가 엄청 쎄 아 그래 아퍼? 다이아검 데미지 오 진짜? 오오오 한방이지만 세긴 하네? 그치 짱쎄네 강력한 한방 아 그래 아무튼 저희가 오늘도 되게 신기한 것들 많이 보여드리려고 미리 준비를 했어요 애들도 되게 열심히 연습도 하고 연구도 했으니까요 한번 쭉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뜰이랑 닭이랑 너네 둘이 같이 하기로 했나? 어 저는 돼지고 아 그래그래 여러분들 예전에 예전에 제가 쇼케이스 했었던 약밥모드 있잖아요 돼지 런처 발사하는 거 그거 이제 잠뜰이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볼 예정이구요 서바이벌로 닭은 저번에 하던 그건가? 팅커스 어쩌구? 팅커스 컨트럭터 모드 용광로 그 용광로 막 이용하는 거 있었어요 2일차때 그거를 조금 더 다른 뭐 무기나 이런 것들 제조를 하고 이제 뭐 다른 일 하기로 했구요 비코니는 너 뭐하냐? 농사요 아 그래 이게 푸드 플러스 모드에 있는 막 그 농작물들을 2일차때 좀 심어놨는데 야 너 어울린다 이것도 좀 넓히거나 새로운 것 좀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신기한 것들도 많이 시켜보도록 할게요 오 미안 야! 오 미안 야 하지마 하지마 미안해 야 왜그래 야 왜그래 성격파탄자 아 나 진짜 야 이거 야 잠뜰이 왔네 아니 테러 테러 부분 야 뭐 하루이틀이야 잠통수 어 그냥 다시 심어 흐흫 야 안자라 애들 어 이게 저번에 2일차때 말미에 만들었던 신기방기한 곡괭인데요 자동으로 오토리페어가 되는 짱짱 신기한 곡괭입니다 야 야 나는 요거 나 요거 들고 재료나 광질같은거 좀 해올게 예 저희가 재료같은게 좀 부족하니까 저는 자원셔틀도 하고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신기한 아이템들을 좀 만들도록 할게요 오케이 난 그러면 열심히 숨바꼭질하고 있을게 안돼 안돼 야 맞다 넌 뭐하냐 찾아봐라 아 이거 먹을것 좀 가져가야되는데 다들 이렇게 우리 우리 다 거지같냐 우리 나 스테이키좀 있는데 스테이키좀 드려요? 야 우리 뭐 이렇게 돌도 없냐 나 스테이키좀 줘 진짜 거짓네 야 스테이키좀 줘 나 돌아다녀야되 오야 내꺼거든 어 17개 나이스 나랑 먹어 뭐야 나 하나도 못먹어도 돼 요정도면 요정도면 충분해요 자 갑니다 저는 왜왜왜 남는데요 조금만 줘요 배고파요 어 그래 억그레하고 어디갔어요 어 아냐아냐 바빠 바빠 알아서 구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모드에 있는 신기한 광물들 많이 못보여드렸었잖아요 광지라고 재료좀 구하면서 그런것도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만들수있는 신기한것들이 있더라구요 핵글라이더같은거 그런거 만들어줄게요 아 맞다 이거 버튼 어 쉬운거 하시는거 아니죠? 아냐 그럴리가 맞는거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신기한거 보여줄라 그러는거야 요거 요게 다이아 야 다이아있는사람 다이아 저요 야 다이아줘 저요 빨리 짱나니까 근데 그쪽줄건 없는데 아니 뭔소리야 내가 여기 대장이야 내가 여기 대장이야 너 이제 들어와가지고 신입이 건방지게 맞아 신입아 어 그러니까 건방지게 건방진 신입이 여보세요 네 어 미안해 다이아 하나만 줘 어디있는데 줄게 나 여기 집 옆에 야 그거 왜이렇게 쓰고 다녀 맘에 드나봐 맘에 드나봐 어때 어울린다 어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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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은 들지말고 다이아 하나만 줘 어 그래그래 이거? 어 그거 그거 니 칼들어봐 아 이쁘다 이쁘다 아 이쁘다 야 밀당하지마 아아 성격이 파탄나서 그래요 여러분 많이 보신분들은 뭐 아시죠 에이 뭐 그렇다고 잠뜨리가 컨셉이지 진짜로 나쁜거에요 진짜 나빠요 사실 뭐라고 진짜 나쁩니다 여러분 진짜 나빠요 나빠요 아까 내 밥 밟고 막 어 나나나나나나 상자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광질하실때에 인벤토리 꽉 차면은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거를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요 되게 되게 신기한 애가 있는데 보여줄게요 귀여운데 있어 그러지 그러지 발발이 발발이? 뭘 발발이야 발발거리긴 하더라 발발이 언제 이름까지 지었대 애칭이야 애칭 아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다이아 하나 다이아 일곱개 아이 야 피콘아 예 막대기 하나만 만들어서 나한테 좀 넣어줘라 나 있어 막대기 아 아니야 괜찮아 쟤 나갔어 하하하하 쟤 뭐야 부탁한 내가 넣어줄게 아니야 있어 오 됐다 됐죠 이게 러기지라고 해서요 오픈블럭스 모드에 있는 템인데요 이거 되게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광질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친구 때문에 보세요 야토 어이 발발이에요 저를 따라다닙니다 이게 상자가 발이 달렸어요 이렇게 열면은 상자템이 있는데 야 일로와 일로와 오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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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여여여 움직인다 어이 그래 얘는 저를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아이템을 먹어줘요 던져줄거야 야 먹어 먹고와 이렇게 이렇게 먹어요 빨리 먹어 올라와 올라와야지 이리 올라와 점프 못하는거 아니야? 아니야 점프해 오 먹나 왜 안먹어 얘 어 먹는다 어 먹죠 먹죠 막 소리나요 오 어 그래요 짠 우클릭하시면 여기 땅에 들어가 있죠 아이템을 자동으로 템을 먹어주는 애입니다 이거 쉬프트 누르고 우클릭하시면 다시 뗄 수 있어요 야 가자 가자 발발아 발발 발발이 니가 발발이라며 다른걸로 할까? 너무 그런가? 아니야 어 있자 가자 가자 여기 지도에 오른쪽에 지도해보시면 막 흰색으로 스크래치가 있잖아요 요게 협곡일텐데 어 있자 붉은장미염 야 나 재료 많이 구해갈게 어 너네 뭐 필요한거 있으면 말해 염료요 염료 염료? 미친가루 미친가루? 장미꽃 그거 니가 만들어 철이요 철 철 많이 필요해요 도티님 철 철하고 알루미늄 철하고 알루미늄 오케이 장미꽃 장미꽃 장미꽃? 그리고 지옥도 가야돼 지옥 아 그래? 야 여기 집에있는거 장미꽃 떼도돼? 니들해 니들이 어어 떼도돼 어 철이다 아유 야야 야야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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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였다 오 나이스 엔더맨 먹었어 엔더맨 오 아 엔더맨 됐다 아 이게 여러분들 몰피 모드라구요 변신모드인데요 자기가 잡은 유닛으로 변신할 수가 있어요 캐릭으로 아 맞다 엔더구슬 구해주세요 엔더구슬? 나 구했어 하나 두개 두개 아 두개? 나 슬라임볼도 있어 그러고보니까 오 요걸로 그거 만들 수 있지 않냐 크레용? 맞아요 크레이요 크레용 어 그림 그릴 수 있어 뭐야 뭐야 야야야 야 나 죽을 뻔 오 모자다 나이스 모자먹었다 앗써 모자 새로운 모자먹었어 아 배고파 모자 바꿔 볼까? 방금 먹은게 뭐지? 이건가? 이거다 오 오 오 좋아 사무라인가 좋아 나이스 모자다 야 먹어라 밟아라 아예 밟아리가 철개 잘 먹네요 뭐야 먹어 먹어 그지그지 아이고 좋네 좋네 상자 셔틀 빅민이 나 죽여 죽였어? 야 형 왜 죽여 아니 아니 특이한 모자 갖고 있네 소 있길래 죽였다니 안배 흐헤헤 할대 여러분들 이게 멀티플레이로 하실때는 서로 변신이 되있으면 몬스터나 동물로 착각 할수가있어요 물어보고 죽여 조심해야 돼 아이 그거 어떻게 물어봐 야 야 그럼 보이는 소하다 야 이거 소니 이게 물어보니 말도안내새냐고 내가 방금 오 특이한 모자 갖고 있는 소다 하고 죽였는데 빅민오빠가 또와서 어? 토끼 한 모자로 나 죽어 바보들이에요 이거는 뭐냐? 이거 뭐지? 어? 뭐야? 이것도 새로운거다 도티님 싫어 기꺼 여기까지 왔는데 오라고? 아니 완전 신기한거 있어 그래 뭔데 뭔데 말을 해봐 볏짚인간 아 그거 봤어 내 앞에서 빙글빙글 도는 사람 아니지? 죽인다 야 먹어먹어 아이 잘먹는다 많이 들어가있네요 이게 모드 때문에 다이아몬드같은것도 아래좌표로 안내려가도 구할수가 있는데 빠르게 구했어 아래로 내려가면 신기한것들 많아 그래? 이거 왜 안구어져 아 맞다 도티님 죽순종 구해오세요 구해오세요? 구해왔세요 약간 이거 시키는투였다 아니아니 구해와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물에서 다니실때 귀찮잖아요 이럴때는 오징어로 변신하시면 됩니다 원래 오징어로 변신하면 짱빨라요 오야 오징어 오징어 짱빨라죠 물에서 돌아다니실때는 오징어로 변신하시면 돼요 뼈까루 없냐? 야 사탕수수 야 뭐야 왜 안먹어줘 꽉찼구나 내가 인테리어 할수있게 좀 구해올게요 어디있나 사탕수수가 야 사탕수수 얼마나 필요한데 조금만 있어도 되요 키우면 되니까 어 그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야 이상한 새우같은거있어 왜 안떼어지냐 이거 근데 오징어로 안떼어지나 아 오징어로 안떼어지나? 어 뭐야 진짜 뭐야 이거 몰라 내가 잡을게 기다려봐 사람으로 변신하고 잡아볼게요 여기 새우가 있네 이거 잡으면 변신 되나 설마 내 그 이상한 엔더맨처럼 그런거 아니야? 어 죽였어 어 변신 된다 어 변한다 이상한 아이템들 나오구요 무슨 아이템이지? 어 먹었다 어 이거 뭐야 엠티쉘? 어 나 변신 됐냐?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모르겠는데 뭐 이게 뭐라 이상해 이거 어디에 있는걸까요? 어 일단 뭐 모두 이름같은건 정확히는 표기가 안되는데 형 이리와봐 돌 왜왜왜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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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왜왜 아니 가고있어 왜 왜 고깽이 바꾸자 아 왜? 나 지옥가게 아 그래? 지옥에는 그 고깽이로 캘수있는 광물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 오오 이걸로만 캘수있어? 아니 그정도 강도를 지닌 고깽이 확실해? 확실해 사기치는거 아니야? 절대 이게 안좋아서 주는게 아니야 이거 또 좋은거야? 좋지 이거 오토리페어되냐? 어 쟤 쟤 쟤 쟤 야 뭐 주저고 어디가냐 자꾸 너 아니 오케이 갔다와 여기 스톤 생성기 왜 망가졌냐? 어 있자 몰라 꼬불스톤 또 샀나봐 누가 야 팔바리 어디갔어? 이거? 팔바라 이거 뭐가 망가져? 어 팔바리 여기왔네 수교석 만들어 놓은건데 아 그래 나이스 다이아몬드 야 나 다이아몬드 캣다 나이스 다이아몬드가 아래로 안내려가도 있어요 이렇게 짱맞춰 다이아 짱은해 다이아가 진짜 흔한 광물이에요 여기서 크네 다이아가 짱은해요 뭘 버리지 야 일단 파인애플 따위 버리죠 아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어 있자 잠뜨리가 이유없이 죽여요 어? 석격파탄 잡아 이거 언제 이유 이씨 죽였을걸? 이유 이씨 죽였어 뭔소리야 나 작업대 보고있었는데 무슨 이유야? 무슨 이유야? 비켜 내 작업대에서 야 내가 봤는데 내 작업대에서 비치래 비키래 아 나 철 철 필요해 철 있는 사람 이거 준다 빗자루 나 있어 철 마법의 빗자루 준다 나 철 있어 마법의 빗자루? 이딴거 이제 필요없어 저번 2일차 때 다 썼어 넌 철 없어 야 나 은 캐고있어 은 은이요? 어 쓸 데 없어 아 그래? 뭐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그랬지? 알루미늄하고 철 알루미늄? 철 철 저기 상자에 안 꾸은거 열두개 있잖아 어디에요? 상자 잘 찾은거 이건가? 이건 뭐야? 이거 뭐죠 이게? 펠로우스 오래? 펠로우스가 뭐지? 야 이과생 이거 뭐야 이거 뭐? 펠로우스래 아아 아 뭐야 아야 펠보 아 그거 그 있어요 그 뭐 영어 있어요 엔더구슬 있는 사람 나 나 나 하약 있는 사람 어? 두개 두개? 하약 하약 어 나 하나 있어 일단 나한테 티피해봐 하약 있는 사람 오 야 금 금도 많아 하약 여기서 나와요 그거? 어떤거? 하약 하약 그만 말아해줄래? 야 알루미늄 많이 캐고 있어 어 야 알루미늄 안 나오는데 이거? 어 잘 안 나와 그게 아니라 이곡갱이로 캐면 그냥 부서져 너무 세서 그런가? 곡갱이가? 아니 너무 안 좋아서 그런가봐 너무 안 좋아서 그런가 봐 후지인가봐 어 뭐야 이거 왔어? 지옥.. 지옥에 짱 신기하다 어 아 아니네 나오네? 확률로 나오는 건가? 에이 어 나오네? 이거 너야 이거 크리퍼? 엔더구슬 비켜봐 비켜봐 금쯤 캐고 줄게 야 그리고 내가 좀 상.. 내 몸에 템이 많아 귀찮커든? 뭐야? 어 이게.. 곡괭이 뭐예요? 곡괭이 있어 그런거 야 이거 좀.. 이거 좀.. 아니 석탄은 주고 야 이거 좀 다 가져가라 이거 여기.. 페인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흰색 밖에 안되네 아 그래? 지우개인가? 자.. 이거 다 가져가 귀찮아 리퍼 어딘지 리퍼 이거 문이거든 문? 어 얘.. 얘 무늬가 다 먹는데? 어? 발바리가 다.. 발바리 발바리 일루와 쭈쭈쭈 그렇지 이제 넌 갇힌거야 잘가라 야 발바리.. 장난하냐? 야! 내 발바리를 가두냐? 왜그래 야 이거 얘 꽉 찼어 아이템창 좀 가져와 빨리 셔틀 좀 해 어 저도 꽉 찼는데? 어? 저 좀 꽉 찼어요 아 그래? 다시 왔다갔다 해 네 오케이 집 갔다와야겠다 어 집 갔다와 화약이 없어 발바리.. 발바리 다 찼네 이거 아이 리퍼가 없어 큰일났네 화약 내 집상자 봐봐 없던데? 아 그러고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요거 이렇게 떼면 요거 이렇게 있거든요 크리퍼다 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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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이야 아 형이야 아 이거 뭔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발바리를 또 만들면 되지 않을까? 리퍼 크리퍼야 일절만에 이것들아 어 있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상자 두개 만들구요 발바리를 두 마리 더 만들까? 발바리요? 어 발바리 좀 많이 끌고다닐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 발바리 좋은데 하나만 더 하죠 이렇게 하면 여기다 이렇게 저장하면 되잖아 오 이거 좋네 발바라 먹어라 어 이거 좋네 좋네 이거 발바리 여러개 만들면 되네 오케이 오케이 만들었다 뭐 만들었어? 돼지 만들었어? 돼지 런처 어 돼지 런처 벌써 만들었어? 되게 되게 빨리 만드네? 어 있자 그동안 나에게 어떻게 생각했나? 어 그래 일단 뽀셔버리는 수가 있어 아이 뭔 소리였어? 아이 또 왜그래 왜그래 야 석탄 좀 주라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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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크민한테 다 줘보 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야 너 모자 되게 신기한 거 잘 구한다 야 다이아몬드 블럭 쓰고 있네? 다이아몬드 블럭 쓰고 있네? 다이아몬드 블럭 쓰고 있네? 오 야 짱 귀엽다 어때? 어 석탄 좀 줘 발바리 상자 내가 다 터놨어 아아 괜찮아 어차피 다 우리꺼야 석탄 없네 나도? 어? 석탄 없어 그래 알았어 우리집에 석탄있어요 어 그래 그 석탄 다시 가라는거니? 내가 가져올게 그래 갔다와 이 상자 있네 이 상자 어 있자 빈민형 상자인가? 어 있자 야 근데 그거 가루 만들어야되서 지옥 가야되지않아? 달광석가루 필요하지않나? 지옥으로와 옆에 지옥 있으니까 야 지옥에는 뭐 추가된거 있냐? 만워만너 아 그래? 지옥에 나무도 있어 오 진짜? 뭐라고? 지옥에 나무가 있어? 지옥나무도 있어 오 오케이 야 뺏겼어 됐어 됐어 제가 먹네 나무좀 나무 좀 캐져 나무가 없네 오 아 그리고 제가 뭘 만들꺼 너 뭐냐? 어디 또 뭐 또 떨어졌냐? 어? 왜 갑자기 아 그래? 자 거의 있자 좋아 피글 런처 피글 런처 만들어도 되요? 이따 한번 보죠 이때 약이 필요해서 약을 만들어야 쏠수가 있어요 어? 레인보우 런처로 아직 업그레이드 안했어 아 그래? 레인보우 런처로 업그레이드해야지 그냥은 별로 이펙트가 없어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글라이더를 하나 만들어볼까요? 글라이더도 짱짱 신기한데 여기 가죽이 많이 있어야 되네 야 집에 가죽 좀 있냐? 가죽이요? 어 집에 가죽이 있어 있지 않을까? 소 많이 잡아서 4개 물 좀 많이 잡았는데 소 14개 14개 다 줘봐 어 6개 12개 필요하네 12개인데 가죽이 야 가죽 없는데? 줬잖아 뭐 어디갔어? 아이 요기 어디 어 여깄네 요기 내 발발이 어디갔냐 근데? 어? 킬 쳐서 오면 걔는 못오는거 아냐? 아 그래? 야 킬 쳐서 와서 발발이 없어졌어 발발이 없어졌어 짱롱롱 아이 야 내 발발이 내놔 어 안돼 아이 그 안에 템있는데 아이 그 안에 템있는데 아이 괜찮았잖아 1번 발발이는 살아있어 요렇게 하나둘 하나둘 하구요 가죽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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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오 됐다 오 두개 됐어요 з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